음악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 꽁트 선집입니다. 짧지만 긴 이야기, 작아도 큰 이야기입니다. 채성배 늙은 여름, 백일기 어느 여름, 강난경 두여인의 5월 3편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늙은 여름 채성배 성큼하게 자란 해바라기들이 고개를 수그리며 건너편을 내려다 보았다. 노랑칠이 벗겨져 피부병 걸린 낯바닥 마냥 열려진 댄문 안에는 장대에 걸린 오색깃발이 흐느적거렸다. 은행나무 그늘 아래 뜰근이들이 두렁거리며 긴 의자에 앉아있다. 까맣게 머리를 물들인 무당집내는 실눈을 깜빡거리며 자꾸만 옆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틀리를 뺀 뜰근이에게 물었다. 자기는 아들 따라서 봄에 우리 동네로 왔다고 했수? 근디 왜 하필이면 일로 이사를 왔대? 오늘까지 그 말을 몇 번이나 물어본지 알아요? 자기가 속 시원하게 대답을 안하니까. 그렇지 뭐. 재개발 한다니까. 뭐라나. 그 뭐. 아파트를 한 채 받을 수 있다고. 그러겠지 뭐. 빠냐. 그래서 이쪽으로 온 이들이 많아. 아 그 재미없는 이야기들일랑 그만들혀. 우리 갈 길이 내일 모래요. 다 늙어가지고 설랑. 또 그런 말을. 늙은 여인들은 한동안 서랑설레하더니만 갑자기 조용해졌다. 무당집내가 또다시 말문을 열자 수다꼬리가 붙었다. 저기 좀 봐봐. 뭘 봐. 해바라기 꽃 말이오. 그려유. 아무리 더워도 꽃을 피는데 우리는 꽃만도 못 튀어. 여름이니까 그려. 날이 지나면 저 꽃도. 결국은 지는겨. 부러워할 것 없이유. 근디 말이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지 회사에서 차장이 되었다는구먼. 차장? 차장이면 사장보다 높은겨? 물론 월급은 엄청 많다는데. 그러것지 보어. 높아지면 월급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뇨? 잘했어. 잘했어. 정말 당신 아들이 잘했으니까 축하여. 그런데 그렇게 폰만 잡지 말고 뭐 맛있는 거나 좀 사봐유. 분위기가 유상하게 들어간다 싶어도 아들 자랑으로 기분은 좋았던 터라 금태 안경을 삐딱하게 쓴 할망구가 지팡이를 짚고 마지못해 일어섰다. 말을 때로 말라 바람에도 날아갈 것 같은 작은 몸이다. 할망구는 옆에 놓인 신발을 깨어신더니 전름거리며 착한 마트 쪽으로 걸어갔다. 늙은이들의 얘기거리라곤 뻔할 뻔, 지나다니는 행인들 감상하기, 옆집에서 일어난 일 말하기, 집안일 자랑하기조차 시들하면, 몸이 아프면 죽어야 된다는 등, 세상이 발세라는 등등, 야채장소 트럭에서 녹음으로 되풀이 되는 호객소리 같았다. 파래지는 하늘 아래서 하얀 붕괴 구름이 피어올랐다. 어디선가 두 서너 마리의 잠자리가 따라오더니 금세 무리를 지어 돌아다녔다. 먼 발치에서 머리가 허옇게 센 다른 늙은이가 미적미적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에게나 말을 건넸다. 며칠 안 봤더니 그 새들 파싹 늙었구려. 아니, 인혁도 똑같은데 무얼 그리야? 시절이 안 좋으면 날씨가 굳다더니 금년에는 웬피가 그리도 오지게 왔나벼? 인자 그만 올라나? 텔레비에서 일기예보 보니까 또 온대야, 또. 저 반치에서 그새 한 손에는 까만 비닐봉지를 들고 오는 금태안경 할망구의 행동거지가 몹시 부자연스럽다. 늙은이들은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누구 하나 거들어줄 모양새는 아니다. 그런데도 모두 입을 모아 한마디씩 흘렸다. 천천히 와! 급하게 오다가 전번 때처럼 나자빠지지 말고. 그리야, 이제부턴 뭐든지 천천히 해야혀. 그래야 저승에도 천천히 가지. 늙은이들은 푸짐하게 웃었다. 검버섯 핀 쭈글쭈글한 손목들이 할망구가 사온 까만 비닐봉지 속으로 들락거렸다. 그녀들은 해테마 동산과 농심 새우깡을 움질움질 씹어먹었다. 오토바이가 탈탈거리며 그녀들 앞을 지그재그로 지나갔다. 알루미늄 가방을 실은 중국식당 배달원이었다. 아이고, 누가 짜장면을 시켜먹나봐. 가끔씩은 먹을만혀. 그러니께 애들도 좋아하자녀. 시도 때도 없는 게 하루 이틀인감. 배고프면 한밤중에도 처먹어야지. 그러면 우리도 뭐 시켜먹을까? 돈이 어딨어? 금태안경 할망구가 똥 마려운 듯 자꾸 안절부절못했다. 무당집 늙은이는 흘끔흘끔 훔쳐보다가 한마디 때 질렀다. 인혁은 왜 그러우? 어디 갈 데가 있어? 음, 저기 이발관에 좀 댕겨올까 해서. 허연 머리카락마저 몇 개 안 남았음서 이발관에는 또 왜? 흐흐흐, 후에, 후, 후. 늙은이들이 합창을 하듯 한꺼번에 웃었다. 별로 웃지 않았던 무당집 늙은이가 때 질렀다. 뭔 일 있남? 아니, 뭘 좀 물어볼까 하고. 뜨거운 물에 데쳐진 낙지마냥 오그라든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이발관 문 앞에 섰다. 빵끗 열려진 문 바깥을 대다보던 이발사가 문턱 앞에 있는 늙은이를 부축해서 안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들고 온 작은 손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이발사에게 손사례를 쳤다. 나, 이것 좀 봐줘유. 바람이 새어나간 목소리였다. 입주름이 짜글짜글한 할망구는 금태안경 넘어 눈을 굴리며 이발사의 표정을 요리조리 살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통장은 맞는데요. 그런데 잔고가 이거 뭐야? 3,200원밖에 안 남았네요. 뭐? 30만원이 아니고 3,000원뿐이라고? 예, 만원씩 다 빼갔어요. 자, 보자. 보자. 음, 청주 지점에서 계속. 누가 돈을 빼갔네요. 그쪽에는 누가 살아요? 맞아, 맞아. 그 씨불허련이 그랬는가 비네. 육실허련이구먼 그려. 통장에는 달달마다 9만 7천원씩 기초생활 노령연금이 찍혀있었다. 늙은이는 한숨을 푹푹 쉬며 눈도 침침하고 통장의 내역조차 몰라서 그냥 장롱 속에 놔둔 상태였노라고. 가끔 오는 딸년에게 출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맡겼다고 하소연하며 뱉었다. 어느 여름, 백일기 번쩍, 따가운 햇볕에 부딪혀 파란 선광이 칼날의 가장자리에 튕겨나갔다. 후덥지근한 무더위에 걸맞지 않게 싸늘한 칼날이 수직으로 호를 그리며 한순간 아래로 내리찍혔다. 까맣게 손때 묻은 칼자루를 움켜쥔 춘배의 고사처럼 팬 거칠고 투박한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꿈틀거렸다. 아래로 내리찍혔던 칼날은 붉은 물을 머금고는 슈슉 소리를 내면서 다시 한번 각을 달래하며 밑으로 깊이 꽂혔다. 불규칙하고 거친 숨소리가 잠시 정지되면서 춘배는 다시 한번 소나기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숙이 내질렀다. 도끼처럼 패인 파란 수박 껍질 위로 불구스레한 물이 배어올랐다. 춘배는 이렇게 수박 속을 칼로 헤집어 볼 때마다 일종의 전율감을 느꼈다. 벌겋게 달아오른 해가 온유월 개의 혓바닥처럼 철탄산 아카시아 숲에 걸려 헐떡거리고 있었다. 한나절 내내 우려진 땅바닥은 뜨거운 열기를 토해냈다. 소백산 자락으로 밀려오는 구름이 점점 짙어지면서 이제는 숨까지 턱턱 막혔다. 춘배는 목에 걸린 수건으로 연신 흐르는 땀을 훔쳐냈다. 아버지 지는요? 이담에 의과대학 가서 아버지 병 나사줄깁니다. 아들 병석이가 가방을 꾸려서 집을 나가기 전에 마루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춘배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한 발이었다. 집안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아무 불평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마음 써주는 아들이 춘배는 기특하고 고마웠다. 그러면서도 춘배는 아들 병석이가 간혹 따라지면서 털썩 주저앉는 모습을 보고는 목이 미어오는 것을 꾹 참았다. 춘배는 아직도 리어카에 수북이 담겨있는 수박들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들어서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리에 힘이 빠졌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하반신이 서서히 마비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웬만한 오르막에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숨이 차고 비수처럼 통증이 가슴 깊이 조여왔다. 지난번처럼 언덕에서 한번 굴러버리기라도 하면 여름 내 수박 장사는 모두 허탕치고 마는 것이다. 그간에 벌어놓은 돈은 병원비로 바닥을 쳤고 끼니를 줄이기까지 도스러 모은 돈으로 온갖 검진을 다 해보았으나 결과는 병명을 알 수 없다는 말 한마디뿐이었다. 이제 가게는 아내가 식당에 종일 나가 벌어온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춘배는 겨우 몸을 추슬러서 아내를 돕겠다며 시작한 것이 수박 장사였다. 그래도 괴로워하고 굽잡혀 하는 춘배에게 이것도 운명이라면서 위로해주던 아내가 아니었던가. 가냘픈 몸집에 땀의 집사리까지 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해온 그 악한 아내만은 병신 남편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 춘배처는 미인이다. 작고 가는 눈에 복스럽고 약간은 퍼진 듯 하지만 동글동글한 코. 얼굴은 동글면서도 흰빛을 띄고 있는 전형적인 토종비인축에 든다. 대처에서 직장생활할 때부터 주변 동료들 중에는 춘배처에게 눈독을 드린 놈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춘배는 아내에게 떳떳하지 못했고 오히려 미안해할 따름이었다. 간혹 온종일 식당일을 하고 돌아온 아내가 아무 말 하지 않을 때는 그녀가 식당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럴 때면 춘배처는 자신이 감수해야 했던 모멸감을 마치 욕정의 땀으로 정화하려는 듯 본능적으로 흐느이듯이 남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습습한 애원의 손길이 애처롭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뿌리쳐야 하는 춘배의 마음은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남편의 그럴듯한 외면의 열기를 못 참은 듯 춘배처는 한동안 등을 돌려서 몸을 웅크리고는 몇 번이나 부르르 격련을 일으킨 후에 잠을 청했다. 언제부턴가 자신이 사내 구실까지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 때면 춘배는 일없이 아내의 행동과 말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라도 아내를 괴롭혀야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월남에서 돌아온 뒤 춘배는 제법 경제적인 기반을 다졌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다녔다. 그리고 몇 번의 유산 끝에 꿈에도 그리던 아들 병석을 얻었다. 춘배는 이제는 그간의 고통과 수고의 대가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에게 병마의 그늘이 찾아온 것이다. 고협재 일명 에이전트 오렌지 춘배는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병의 원인이 월남전 참전으로 생긴 병이라는 사실을 아내에게는 밝히고 싶지 않았다. 마치 아내에게 영원히 사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선고한다는 느낌이 들어서인지도 몰랐다. 한편으로는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 아침에도 병석이가 힘겨워서 마루의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춘배는 자기 몸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다고 나무란 것이 못내 가슴 아팠다. 다리 품이 생명인 이 장사에서 순간 춘배는 수박을 실은 리어칼을 놓칠 뻔했다. 춘배는 오전에 마수거리 한 이후 한 개도 팔지 못했다. 한낮의 더위가 한풀 꺾였는데도 춘배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버렸다. 오후 내내 거의 파리만 달렸던 것이다. 사방은 벌써 어둠이 깔리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깜빡거렸다. 그러나 춘배를 더 기죽이는 것은 아직도 리어칼 안에서 넉살좋게 얹혀있는 수박 덩어리 들이었다. 춘배는 무수히 얽혀진 가로등불 밑에서 저녁도 건사하지 못한 채 얼이 젖어서 자신도 모르게 아내가 일하고 있는 갈비집에 다다랐다. 아내가 식당 주인 아줌마에게 특별히 부탁한 덕분에 춘배는 그동안 팔지 못한 과일이나 채소를 이곳에서 처분해 왔었다. 식당 앞쪽의 조그만 정원에는 성유나무가 구부정하게 서 있고 그 주위에 후박나무가 장미에 둘러싸여 우뚝 서 있다. 갈비 타는 냄새가 매운 연기를 타고 춘배의 식욕을 용서숨치게 했다. 아줌마 이 손을 이래 부끄럽게 만들어도 되니껴? 내실 빠진편 방에서 사내에 치근거리는 목소리가 고기 타는 냄새에 묻혀 들려왔다. 저... 지는 술을 못합니다. 가냘픈 목소리가 애원하듯이 애처롭게 들렸다. 병석 엄마 왜 그래? 한 잔인데 응? 그리고 우리 백 사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해서 권하는 거 아이가 그래 어이 마셔 응? 순간 춘배는 우두망찰하여 금한 사지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춘배는 비틀거리면서 리어카를 돌려 세우고 말았다. 사내들의 기득거리는 소리가 매퀘한 냄새와 함께 돌아서 나가는 춘배의 등짝을 후려쳤다. 춘배는 떨림 증세가 있고부터는 입에 대지도 않았던 소주를 마셨다. 독한 소주의 투명한 액체가 얇을 대로 얇아진 식도 벽을 여지없이 훑어 내려갔다. 끝없이 흘러내리는 액체는 춘배의 약해진 몸을 한 겹씩 대폐질 해대기 시작했다. 울부짖듯이 한 가닥 성광이 더위에 찌든 도심 방거리에 검은 장막을 찢어놓았다. 그리고 빗방울이 듣기 시작했다. 하늘 끝에서부터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일렁거리기 시작했다. 순간 춘배의 귓가엔 야자수 밀림 사이로 기관총 소리가 난무했고 여기저기서 포탄이 지축을 흔들었다. 죽어 넘어가는 동료의 비명소리가 고막을 두들겼다. 그리고 강렬한 빛이 춘배의 안막에 분사되었다. 병신 새끼, 잘 보고 다녀! 택시는 물을 튀기며 춘배 옆을 손살같이 지나갔다. 춘배는 비수처럼 끊어지는 통증을 느꼈다. 자축거리는 춘배의 등짝에 빗물이 흘렀다. 춘배는 오늘 아내에게 자신이 이런 꼴이 된 것도 그동안 남자 구실도 못했던 사연도 밤마다 외로움에 몸서리치도록 아내를 버려두어야만 했던 이유도 아리도록 힘든 식당에서 무산의 희롱에 내 던져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철탄산 산 동네에는 거침없이 빗줄기가 내리치고 있었다. 춘배처는 흐미진 골목 이등 아래에서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는 춘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춘배처는 물먹은 솜처럼 비틀거리며 올라오는 춘배를 와락 껴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흐느꼈다. 춘배는 오늘 하루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고통과 아픔에 절은 몸뚱이를 아내에게 모두 바뀌었다. 그리고는 오늘따라 아내의 품이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의 긴 그림자 위로 굵은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두 여인의 5월 강난경 소심인 인석엄마에게 있어 올해의 5월은 5월이 아니고 잘못될 5자의 5월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되는 일이라곤 짓불도 없는 틀려먹은 달이란 말이다. 작년의 5월은 어땠는가? 돌이켜 생각만 해도 그녀 입의 양쪽 근육이 위로 당겨져 올라갔다. 그때는 애아들 인석은 오로지 그녀를 위해 태어난 자식 같았었다. 뭘 해도 상대보다 나았는데 그 상대는 딱 한 사람 바로 옆집 미누였다. 미누네가 인석이네 옆집으로 이사를 온 것은 작년 봄이었다. 전학 온 미누는 4학년인 인석과 같은 반이 되었다. 형제가 없어서 외롭던 인석에겐 참 좋은 친구가 생긴 것이다. 아들 3형제 중 막내인 미누는 인석과 모든 면이 비슷비슷했다. 그 해에도 어린이날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다. 키가 비슷한 두 아이는 두 어머니 앞에서 달리기를 했다. 둘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여 두 어머니의 간을 조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인석이가 미누를 앞질러 삼등을 하고 미누는 등수에서 탈락했다. 그때 인석 엄마는 너무 흥분해서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다가 옆에 미누 엄마를 돌아다 봤다. 찌그러진 미누 엄마의 얼굴상이 보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랐다.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은 안 넘어진 것만 해도 장애예요. 등수에 초연한 미누 엄마를 승부욕이 강한 인석 엄마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흘 뒤 어버이날이 되어 두 여인은 아들의 솜씨로 만든 종이 카네이션을 가슴에 찼다. 인석의 꽃은 미누의 꽃보다 훨씬 커서 그녀는 미누 엄마에게 보라는 듯 은근히 가슴을 내밀었다. 작은 꽃을 차고도 웃고 있는 미누 엄마가 인석 엄마 눈에는 우습게 보였다. 그런데 미누 내 가족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는 언제나 밖에서도 들렸다. 일주일이 지난 스승의 날에는 학부모 중에서 일일 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석 엄마가 한 시간을 맡았다. 할 얘기가 없어서 시간 내내 인석이 자랑만 하다 끝났다. 우연히 올해도 인석과 미누는 한 반이 됐고 어린이날 운동회 때도 또 같이 뛰었다. 그런데 1등으로 달리던 인석이가 넘어져서 4등으로 뒤따르던 미누가 3등을 하게 됐다. 인석 엄마는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우리 인석이가 1등이나 마찬가지예요. 넘어져서 그렇지. 안 넘어지는 것도 실력이라고요. 후후후. 뭐? 안 넘어지는 것도 실력이라고? 듣다 듣다 별소리를 다 들어보겠네. 어린이날 하루가 기분 나쁘게 지나고 사흘 후에 어버이날이 돌아왔다. 인석 엄마가 온종일 기다린 인석의 손엔 작년같은 커다란 종이꽃은커녕 작은 것도 없었다. 엄마 집에 오다가 넘어져서 꽃이 찢어져서 버렸어요. 이 녀석아 안 넘어지는 것도 실력이야. 넌 미누처럼 그런 실력도 없니? 그럭저럭 며칠이 지나며 화는 풀렸는데 스승의 날이 닥치자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말 잘하는 자신을 제치고 도대체 어느 학부모가 일일교사로 뽑혔는지 궁금했다. 인석이가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붓기도 전에 즐거운 얼굴로 말했다. 미누 엄마가 일일교사로 동화를 해주셨어요. 작가시래요. 친구들이 재밌다고 졸라서 두 시간이나 더 했어요. 지난달에는 글을 잘 썼다고 상도 타셨대요. 인석 엄마는 골이 띵하고 아팠다. 미누네 집에 가봐야 가전제품도 별로 없이 가난한 것 같았고 남자는 늘 집에 있기에 언젠가 물어본 일도 있었다. 미누 아빠는 직장이 어디예요? 직장이요? 우리 집이지요. 밤에는 공상이나 하고 낮에는 낮잠을 자요. 그 저지에 웃음이 나오느냐고 면박을 주려다 말았는데 작가란다. 그러고 보니 그 집에 책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다. 하지만 작가 중엔 정식으로 문단에 대비도 하지 않고 자칭 작가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으니 확인하고 싶어져서 놀러갔다. 저 미누 엄마 작가 선생님 방 좀 구경시켜줘. 미누 엄마를 따라 들어간 인석 엄마는 다시 한 번 놀랐다. 전에 없던 고급 오디오에 공기청정기 이동식 TV 등등 전자제품이 가득 차 있었다. 세상에 인기 작가? 그녀는 그곳에 더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다. 그런 물건을 사드리면서도 한마디 말도 없었던 미누 엄마가 괘씸하여 인사도 안 하고 집으로 왔다. 미누 엄마가 갈아준 과즙이 가슴에 돌덩이로 변해 걸려있던 인석 엄마는 국립 끝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집에 거실에 가전제품 견본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비싼 할부 장사를 하고 있었다. 남편이 신용카드만 줬어도 백화점으로 갔을 텐데. 예, 화자야. 우리 집에 물건 좀 보내줘. 김치 냉장고 제일 큰 것하고 빨래 건조기 최신형으로 말이야. 24개월 할부 되겠지? 무리 아니야? 너네 수입 빤한데 할부라도 그렇지. 감당할 수 있겠어? 경쟁을 좋아하는 인석 엄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빠듯한 생활비에서 할부금을 떼자니 상에 올릴 반찬이 전혀 없었다. 남편이 화를 버럭버럭 뗐다. 제기랄. 집어먹을 반찬도 없어서 냉장고도 텅텅 비었는데 무슨 김치 냉장고까지? 당장에 다 반품해. 이게 밥상이라고 차렸어? 남편은 밥상을 발로 걷어찼다. 그런다고 썼던 물건을 물릴 수도 없었고 더구나 동네에 자랑자랑한 물건을 치울 수는 더더욱 없었다. 자기네보다 더 가난한 민우네는 무슨 수로 그 물건들을 사고도 조용한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남편은 여행을 가서 심심하다고 얼른 오란다. 작가방을 열어보았다. 아니, 민우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전에 있던 그 많은 가전제품 다 어디로 갔수? 다 고쳤으니까 주인들이 찾아갔죠. 그게 다 애들 아빠 친구들 거래요. 누가 고쳐요? 민우 아빠는 작가시라며? 맞아요. 작가가 되기 전엔 가전제품 수리센터를 했었어요. 그 기술로 작품 여행비 벌려고 잠깐 아르바이트 한 거죠. 친구들이 그렇게 일감을 몰아다 줘요. 좋은 작품 쓰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질투심으로 큰일을 저지른 인석 엄마의 돌아가는 발걸음은 계속 헛딛고 있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늙은 여름이 허탈하군요. 가끔 오는 딸년한테 도둑맞아 버렸네요. 평생 땀 흘려 일해서 가족을 건사하고 자식들을 키워온 노인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꼴랑 9만 7천원 기초생활 노령연금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군요. 출금카드와 비밀번호까지 가끔 찾아오는 딸년한테 주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군요.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두 가지 감정이 겹쳐오는 작품입니다. 어느 여름에는 화해가 있습니다. 고협재의 후유증이 자식에게까지 대물림 되었군요. 춘배는 왜 아내가 일하고 있는 갈빗집에 갔을까요? 제가 남자라면 죽어도 아내가 일하고 있는 식당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못 사내들의 희롱에 내 던져진 아내의 모습을 결국 보고야 말았네요. 춘배처는 물먹은 솜처럼 비틀거리며 올라오는 춘배를 와락 껴안았다라는 대목에서 이 가정의 따뜻함을 희망을 봅니다. 두 여인의 5월에서 미누엄마 말에 위로를 받습니다. 글을 쓰는 가난한 작가에게 친구들이 가전제품 고쳐달라고 일감을 몰아다 주지요. 좋은 작품 쓰라고요. 작가에게는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글은 엉덩이로 쓴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